한국에서 여행 가르쳐은 이모 코로나에 불 connection 안좋아 한국에서 여행시간에 함께 한국에서 여행하시나요? 한국에서 여행하는 곳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여행을 가다 근데 왜 이래? 내가 유튜브에 찍어서 내가 이 집이 집이 집에서 여기가 내 집이 집 여기가 나의 집 여기가 나의 집 여기를 가 여기를 가 다시 내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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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멈춰 우리 집이 집에서 우리 집이 집에서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와나?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와나?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와나? 엄마님 괜찮으세요? 땀이 아니야 할로에 죄송해요 몰랐었어요 왜 어? 빨리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죄송해요 어머니 주무신대요 목소리가 큽니다 네 조심하세요 이거 엄마가 이거 만들었대 내가 좋아하는 펌 진짜 멋있어 이거 너무 부끄러워 근데 언제까지 쓰고 있을까? 근데 언제까지 쓰고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잘 못할 수 있을까? 네 엄마 이제 먹자 이제 먹자 기다려 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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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의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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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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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마스 저와 거기다 네? 네? 하는거 네? 네? 그 맨날 하니 뭐하는거 네? 네? 왜? 내 팔이야 나무가 안 그래 나무는 내가? 응 에이 딱 먹으면 돼 내가 한번 들려 You look like a warrior 부터는 한번 더 갈리는데 먹어봐 한번 볼게 더 진짜 맛있지? 너무 맛있어 맛있어 어디있어? 여기 안에 있고요 그럼 이제는 두번째 주세요 음식 주세요 빨리요 맛있어 6시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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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나 제가 etted 넌 넌 너가 너가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그리고 이 곳은 ? 저희가 입소입니다 난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너의 입소에 들어요? 좋은 밤 나중에 밤, 아침 일찍 고좋은 하루 했구나 시작 오늘의 일요일? 열심히 일찍 그리고 아직 일찍 빨리 메시지에 래시아 며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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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며칠이 며칠이 그를 전해를 빌어낼 수 있는 며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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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어즈 아스타베이게토 안녕 안녕하세요 왜? 팔 쪽 완전 마구석인데요 없던 몸이 좀 생겼지 네 너 유튜브 출연할래? 올라 이거를 이제 다른 노래 다 대입하면서 부르고 있어요 이제야 좀 말할 길을 알아듣네 저 때까지 맘대로 알아듣네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필요를 느꼈네요 어느정도? 네 일근하니까 완전 노래가 쉬워요 그래서 구움 되는 구움 쉽게 되는 애들이 구움 하시네 한국어 다 모든 건물 하는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한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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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트의 직업에 있는 곳이 있어요! 항상 금리 앞서 보다! 여기에서 학생을 만드신 학생들 여러분께는 학생들에게 보관할 수 있는 학생들 그리고 제가 한세트는 한세트의 학생들 한세트는 한세트는 한세트의 학생들 여기선은 한세트는 한세트의 학생들 그리고 한세트는 한세트의 학생들 한세트의 학생들 우리의 어머니는 그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내 어머니는 기다리는지 모르겠고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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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도착한 곳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드벨벳 말하자나 직업사인 직업사인 이곳에 룰이 은행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룰루 다 틀렸어 자, 괜찮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조용히 에피소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 내가 영어 책 사줄 테니까 공부할래? 아니! 저기 서점이 있는데 갈래요? 아니! 영어로 해! 싫어! 저 스페인어 공부하실래요? 주노! 바 뱀트로! 엄마가 와봐요 제 핸드폰이랑 돈이랑 카드 지금 러시아? 나의 아이콘이 너는 수면 안 돼! 조금만 조금씩 만들고 있고 이랬어! 또 오바나 오바이 파푸에라 파푸에라가 무슨 말이에요? 빨빨리 가자 이 소리 딸기야 이것도 먹는가? 응 먼지가 많아서 못 먹어요 딸기 맞아 근데 이걸 먹을 수 있어 원래? 응 이런 부담은 없어 어릴 때? 응 딸기 맞잖아 응 먹으면 안 돼 먼지가 농담 아니죠? 응? 농담 아니죠? 아니야 시계 만들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계가 없잖아 시계가 차고 싶어서 오 이렇게 해서 시계 차고 다녀 우와 이렇게 시계 편깨 예쁘네 엄마 알레나 알레나 어떤 사람인지 알아? 맞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네 아 왜 꽃을 꺾지? 아 아니요 여기 더 꽃이 더 예쁜 꽃이 있잖아 더 예쁜 꽃이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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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왠가 꼬레 마련드로 우리 봐 예 jew 반죽 여자 반죽 반죽 할레나 살려 캠만 이리 와 우리zone! nuclear 거든요 nuclear 거든요 빨간 고양이 Great 본대예요 난. 지금 유튜브 영상은 글자 정말 그렇다 네 맞아요 넌 여러분이 만드는 걸 만들어볼 수 있어요 아, 네, 물론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저는 진짜 너무 사랑하는 게 있어 우리 친구들과 너무 좋아 네, 네, 저의 사랑입니다 저의 사랑이죠 아니요 너네네네 너 왜 오늘? ef 아 아별라 안녕하세요 wounds 이쁘네 이쁘네요 엄마 이쁘네요 어떻게 할거야 왜 엄마가 나 여자Вøre 영광 아름다운 여수야 아름다운 여수야 아름다운 여수야 우리 부모닷이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부모닷이 네, 안녕히 계세요. 봐봐,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엄마! 아, 안녕하세요. 각은 인사니까. 맞아. 봐봐,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고 봐봐. 봐봐. 네, 부탁드세요. 힘드시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주고 하나도 없어, 가면. 이거 아마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할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니, 맨날 있는 일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 찼을 줄 알아? 그럼요. 바로 차라리. 남은 사람들을 돼던 것 같은데? 예. 숫자 위에 있는 거 같아 보리구야 O고기 눈을 보았는 맛 다빵 푹 정념이 내 인생에 월남 싸움은 없다. 라크루. 처음이자 끝. 내 인생에 월남 싸움은 없다. 고마워. 맛있어 엄마? 근데 왜 3번 먹지? 엄마는 2번 먹었잖아. 한국어. 스파ñoles 고친다고. 후 2시간 후에 집중이 집중이며 부분도 잘 먹다. 그는 밥이 저렀다. 이 러리에서 집중이 먹다. 우리 집중이 다른 재료가 세게. 그는 밥을 먹다. 이 러시기ors 고생이 집중이 집중이 아프라. 너무 잘 먹다. 이외에서 비엔남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배추는 여행 갔다고 생각해 여행할 때는 조금 이상해도 원래 이런거 먹는가 보다 한거 먹거든 음! 맛나요? 김치와 김치 그는 김치와 김치와 다른 것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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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아이리 김치 이ocratic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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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registration 한국 Stacy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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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문화vor와의 정신을 이용하는 나라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van 내가 그냥 금방 사용한 나라에는 무슨 실을 이용하는 그런 나라가 weg 프로든들에 사용하는 나라의 지식을 이용하는 나라 아시겠구나 아시게 매우 궁금하시거든 이 마리 악의 집사 포함드리어여 소파 우리 우리의 소파가 이것을 네, 네, 우리의 소파가 하지만 우리의 소파가 우리의 소파가 너무 빨리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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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너무 과도돼 이제 다 끝났어? 빵빵빵 빵빵 조카콜라 자 오늘 월남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월남쌈을 맛있게 하려고 했는데 족췄습니다 족췄는건 좀 그렇다 엄마 아유 망쳤습니다 다시는 열람쌈은 이제 안만들고 평생에 재료를 많이 사본 적이 오늘 처음이고 최고로 많이 사본 적이 오늘 처음입니다 땡큐 갑자기 애국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맛없는거는 안먹어봤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산 갖고 가 우산 네 아유 딱 남상 남상 이중 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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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